이 가운데서 유세박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7월장에 정말 우리가 확인할 게 많고 긴장감이 높습니다.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과 물가의 파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반기가 워낙 미국도 반세기만에 최악의 상반기였던 만큼 하반기에는 여름장에 뭔가 약간은 반전을 보였다가 이 어려운 국면을 또 하반기에 계속 헤쳐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죠. 미국장과 컴플링되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시장 오늘도 빨갛게 좀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하방 압력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중시와 컴플링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고 지금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대를 이렇게 하회하고는 있지만 아직 뭐 이렇게 1350원까지 간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이런 예측들을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매매를 좀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차익 실현을 조금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어저께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굉장히 큰 상세를 보였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적으로 철도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젤렌스키와 푸틴이 과연 이 전쟁을 끝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돈바스 지역 여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쟁 물자들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큰 하방 압력을 줄 것이고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인다고 라고 했었을 때 차라리 이쪽 섹터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떤 철도라던가 아니면 건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건설기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급등급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 달려들기보다는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은 제가 봤었을 때는 우량 종목들 지금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PBR이 낮다고 해서 PBR이 뭐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다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앞으로 갈 섹터들과 그런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방송에서 계속 강한 녀석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저는 방산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원전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 어저께는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지속성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큰 지속성은 없다. 그중에서도 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신청소기, 물걸레 청소기가 제품이 출시가 됐지만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결국에 하락장 속에서는 개별 종목과 테마별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에는 사이클이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좀 좋게 보는 종목 레인보우 로봇틱스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세 가지 종목이죠. LIG 넥스원과 지금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조금씩 매수해 갈 수 있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쪽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유가격 급등하니까 또 원유가격 급등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승을 해주니까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원유가격은 하락을 해야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신재생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얘기가 다소 쏙 들어가 있는 BBB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